아 여기에도 맛집들 몇 개 있는데 저희 경리단길을 내가 옷만 사고 쏙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아니 왜 오는 날이 장알이라고 경리단길에서 저런 거를 해? 뭐예요? 대박이 있었어요, 경리단길에 갑자기 아 이거 뭐야? 아 교회에서 교류도 떼는 거예요? 아 교회에서 교류도 떼는 거예요? 아 교회에서 교류도 떼는 거예요? 네, 바자이 같은 거더라고요 갑자기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 드셔보시라 그러면 팔 아프시다고요? 네 저거 진짜 맛있잖아요 그렇죠, 예 설탕이 안 들어왔어요? 그러면 칼로리가 없는 건가 이것도? 살 안 찌는 일단 맛을 뭐라고요? 어 이번엔 상황을 모르니까 사모님이 손 아프니까 빨리 먹어 그래 선생님 2시간 16분 남았습니다 먹을 수 있는 시간까지 다시 시작하면 돼 다시 시작하면 돼 다시 시작하라고요? 선생님 저 24시간 참았어요 2시간 남았는데요?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번에는 꼭 제가 무료 시 아 무료래 무료 무료 시 동네는 잘못 선택했네요 와 젓갈 와 젓갈 이거 뭐야 젓갈 창단젓 대학생이에요? 네 맞아요 맛있어요? 네 맞아요 뭐 샀어요? 이거하고 와 먹을 줄 아네 명란하고 그렇지 명란하고 마요하고 비벼서 마요요? 명란 마요 아 그래요? 끝나지 명란 마요 그럼 명란 마요 그럼 명란 마요 찌찌김밥 삼각김밥 이거는 이거는 소면 삶아 소면 소면이요? 소면 삶아 이거 이거 낙지 젓갈 넣고 참기름 싹 불 깨 뿌리고 김가루 살짝 뿌리고 겁나 맛있지 그러면 하 아니면 저걸 구워 그럼 계속 저도 죄송한데 모르는 분들이에요 살짝 아삭 아삭이 아니고 뭐야 소독해지게 되는게 그게 또 맛있지 그 상태로 으깨듯이 해갖고 알밥처럼 비빔면 알밥처럼 네 볼빛 사주세요 선생님 내 아들깔이구나 오징어 젓갈도 먹어도 돼요? 오징어 젓갈 미친다 우와 오징어 젓갈 오징어 젓갈 한번 먹어보면 안 돼요? 제가? 저는 드려도 못 먹어요 밥이 더 뭐할까요? 왜 이래요? 밥이 더 뭐할까요? 왜 이래요? 이거 한번 뒤져라 저 사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학생 왜 이래세요 아니야 아니야 살아나 아니 왜 이래요 아니야 아니야 깜짝 놀랐는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학생 왜 이래요? 약올리는 거야? 아니요 수고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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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리비 좀 다 먹어보고 하나? 이거 맛있네 드셔보세요 와 잘 나가네 진짜 잘 나가네 야 참았어 윤희사씨 보면 더 이상은 나도 안되겠다 진짜 진짜